한 달에 한 번, 최신 기술, 유니티 뉴스, 주요 업데이트 등 크리에이터를 위한 실시간 3D 창작 플랫폼 유니티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니티 하이라이트 첫 번째, 유니티 2021 LTS 버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번 릴리즈는 유니티 에디터 전반을 1년 이상 집중적으로 수정하여 공개되었고 유니티 2021.1과 유니티 2021.2 테크 스트림 릴리즈에서 출시한 기능을 6개월간 개선하여 2021 LTS는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 유니티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 당신 뛰어난 강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신 당신 유니티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5월 9일부터 유니티에서 인증한 강사 UCI 모집을 시작합니다. UCI는 유니티 서티파이드 인스트럭터의 약자로 유니티와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를 널리 공유하는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게임 제작, VR, AR, 메타버스, ML 에이전트 등 분야에 상관없이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유니티의 솔루션을 쉽고 재밌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니티가 인증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최대 천만 원 상당의 비즈니스 기획까지 제공된다는 사실 유니티와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2022 주요 트렌드 건축, 엔지니어링 및 건설 부문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AEC 업계 내 이루어지는 트렌드 변화와 실시간 3D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 활용 현황을 소개합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AEC 분야 산업의 40%는 워크플로우 혁신을 위해 디지털 트윈, AR, VR, 실시간 3D 등을 구현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전환 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AEC 업계 트렌드를 살펴보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제 지난달 업로드된 영상과 주요 행사를 소개하며 이번 달 유니티 하이라이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유니티 웨이브 2022가 개최되었습니다. 게임,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메타버스 등 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과 다양한 업계 사례를 행사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 팝콘을 제작한 이준혁 배우님, 고양이와 스프를 제작한 김동규 대표님과 함께한 유니드톡 스페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게임 초보자를 위한 꿀팁부터 Q&A까지 지금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더 다채로운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유니티 하이라이트 유니티 하이라이트